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드방송 넘버원 DJ 김태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태칸의 엉뚱한 실험 엉뚱한 실험 오늘은 엉뚱한 실험 제 37탄이 있구요 37탄에 선전되신 분의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요 최우혜님께서 의 태칸보스터 18탄에서 롤뚱 익스프레스에서 18탄 부스터를 하면서 18탄 놀때마다 의자를 같이 도룹해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미쳤네요 그럼 렛키타고 하자 렛키타 10탄 sẽ 다 5천 지났 llega поряд 갈 ablazes 상상 하이프 댄스 다단단단 하이프 댄스 하이프 댄스 하이프 댄스 오늘 끝까지 시카이단 분석하면서 미션을 주신 분에 시카이단 분석을 통해서 의장으로 가시는 분석으로 하겠습니다. 렛츠고 갑니다 1단 야잇잠깐만이 어려워 2단 야 3단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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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씨 6단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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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 5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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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 7단 7단 미션 성공! 미션 성공! 이게 미션이냐? 진짜 엉뚱하다. 정말 엉뚱하네요. 미션 주신 최우 형님 노르테이크 스페이스 테칸버스터 18단 하면서 카펫을 때마다 의자에서 같이 이런 미션 좀 주지 마세요. 머지럽습니다. 미션 성공했구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38탄 엉뚱한 실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